direct Dans 형님 뭐예요? 박수 한번 칠하니 어 진짜.. 박수에 inequ illness 아니, 이곳은 내 너만 내 손에 없는 내 것에 자랑하지는 않네 비물세 없이 나는 이제와 왔어 내 손으로 오볼무으로 승리해 두봉 상승 고도만세 휘열으로 도을 직축박스 오지 아시리오 아쿠 있으러 나뿐 슬 빈아 서로가야지 이리는 날 여러분 나머지 인생 잘 사시고 그건 다른 멀칭니다 적재도 건강 적재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라며 있어요 내가 아픔은 서방 마누라 새끼 돈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러들을 건강을 시킬 바라요 그럼 다시 그럼 세상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못하니 치지마 네가 내 욕도 많아 내 손에 놓은 내 것을 찾아 나 지나만은 기분은 없이 각설도 열심히 삽니다 이제 왔으세요 어머나 중전만 봤어 감사합니다요 열심히 삽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의 노예상으로 스쳐서가 세 번을 아쉬워 한듯 불릴 수 없으니 나뭇소리나 찰떡아야 지기 좋았잖아 돌아본 인생도 부끄러워도 지울 수가 없으니 아버지 인생의 노예상으로 다시 살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아버지 인생의 노예상으로 종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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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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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또또또또또 차려파